둘, 셋! 안녕하세요! 기동대입니다! 기동대가 돌아왔습니다! 자! 오늘 할 컨텐츠는 기동대 채널 리뷰! 리액션 그리고 리뷰를 하는 거야. 하면서 어떤 영상이 제일 좋았나 그리고 어떤 영상이 가장 별로였나 베스트 버스트! 살짝 불안해요, 약간. 어, 우리 가장 최근에 했던 건 베논 영상 이거부터 봐보자. 야, 이때 새벽 1시였어. 기억나? 아, 진짜. 새벽 1시! 난 근데 이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너무 추웠어. 아, 맞아. 너무 추웠어. 아, 그리고 아까 뭐 나온 거 약간 뒤에 조명이 있고 우리가 와아, 이렇게 한 거 있단 말이야. 키미님께서? 그냥 약간 멋있게 딱딱딱 끊어서 해봐라. 딱딱딱딱 이렇게요? 오케이 됐어? 그러면 되지? 그냥 영상 보니까 알겠어. 베논! 그리고 사실 이 베논이 저희가 뭐 공연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던 안무예요. 네, 그 버전에서 딱 영상 찍기 2킬 전에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수정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딱 2킬 전달에 안무가 수정이 됐거든요. 2킬 전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?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났어요. 잘 나왔어. 잘했던 것 같아. 왜냐면 우리는 기둥대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한번 워스트로 한번 가볼까 이제? 워스트로 한번 가볼까 이제? 태동희가 골랐을 때 최악의 워스트로 뭐야? 제가 골랐을 때요? 기둥대 대청소. 아.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 생활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. 이때 머리도 길어서 다들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. 이거 사실 이 영상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제가 찍었거든요. 아니 그냥.. 방해 10초 전 제일 재미였.. 암막 좀비 한 번 보자. 아.. 아 맞아. 어.. 암막 좀비. 아 그게 있었구나. 제가 그땐 저거 편집도 힘들었어요. 여기 있다. 아.. 아.. 생각보다 좀비가 무서웠고.. 잘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암막 좀비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르게 하죠. 다음에는? 다음에는 진짜 좀비. 다음에는 그냥 좀비는 늘 가는데. 스티로 컷! 어 우리가 모르잖. 나는.. 말하자면? 나는 말하자면이요. 나도.. 나도 말하자면. 나는 말하자면이요. 의상부터 해가지고 다.. 아 맞아맞아. 솔직히 나도 내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말하자면이 되게 영상미가 되게 좋았어. 응. 자 그러면은 리스트가 말하자면. 말하자면이랑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? 네 이거 빼면 안 되죠. Bilibre. Bilibre 맞아. Bilibre 빼면 안 되지. 사실 Bilibre가 그래도 우리 채널 중에 우리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으니까 그쵸. 제일 인기는? 인기 영상. 자 그러면은 나는 리스트가 Bilibre? 말하자면? 언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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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온이 형과 예언이 형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? 를 제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넌? 저는 말하자면이요. 말하자면. 말해 뭐합니까? 말하자면이요. 말해 뭐합니까? 말해 뭐해? 하게 해줘. 하게 해줘. 말해 뭐해. 아 잠시만. 채동이가 생각하는 베스트. 말하자면. 이게 영상부터 해가지고 너무 완벽했어. 나도 말하자면요. 자 그러면은 기동대가 생각하는 베스트. 말하자면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아 너무 너무 잘했어. 아 이거 재밌다. 아 영상 이뻐.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단 얘기야. 하루가 또 지나고 나랑 사랑해. 이거 무엇보다? 노래랑 안무가 너무 좋아. 지금 들어도 몸이 간지간지 하지 않냐? 베스트는 말하자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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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워스트를 골라야되는데 암막 좀비. 아 잠깐만 암막암막? 안 먹을 수 없었어요. 아 난 진짜 암막은 좀 아니었다고. 뭔 뜻이야 근데. 만장의 죄요? 아니야 뭔 뜻이냐고. 워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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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들긴 해 나도 들었어. 기동대 채널의 베스트는 말하자면이고 워스트는 암막 좀비로 되었습니다. 다음부터. 아 뭐. 암막 좀비가. 19년도 암막 좀비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기동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고. 암좀 사태. 암좀 사태. 암좀 사태. 19 암좀 사태로 하자. 19 암좀 사태. 더 이상. 오늘 워스트를 뽑은 이유가 다시 한 번 하려고. 제대로 다시 하려고. 암좀요? 아 이번엔 진짜 무릎 뜯어줘. 그러면 우리 먹방. 먹방이 가장 재밌는 거 없었다. 나.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 되니까. 네. 자. 베스트로 삼행시. 자 기완이한테 운 뛰어줘. 아 자 고정이에요 고정. 셋. 둘. 하나. 베. 베리베리베리베리. 스. 스트롱. 트. 나. 나. 워스트로 태동해 해보자. 자. 워스트. 워스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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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. 워스트 워스트. 매번 느끼는 건데 삼행시 진짜 어려운 거 같아. 하나 둘 셋. 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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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기동대로 해보자. 기동대. 어 호림이가. 기. 하나 둘 셋. 기. 기원이가 리더인. 태. 동. 아 태래. 동. 동. 워스트. 워스트. 동그라미. 동그라미? 기원이가 리더인. 동그라미?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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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경자연. 경자연? 워. 하나 둘 셋. 경. 경. 경사가 났습니다. 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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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해볼까요? 련 떨리네요 유튜브 유튜브? 제가요? 카페 2행시 카페 2행시 카! 까졌네 진짜 페! 방 А유 련 련 출발 리액션 인류 본격 husband 연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